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전국의 500여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2023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5회 연속 최우수 시설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전남 생활권 수련시설 최초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2023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전국 5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이용과 참여, 체계적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 연계 부분 등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센터는 3층 규모 건물에 12개의 청소년 지원 공간을 운영하며 꿈, 진로, 동아리 육성 프로그램, 서남권 청소년 축제, 관심공 학생, 온종인 케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의 자기 개발과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들이 이 안에서 청소년 문화활동을 하고 있고요. 문화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고 꿈을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약간 누가 곁에 오기만 해도 긴장하고 주눅 들었는데 센터에서 했던 활동들이 제 바탕이 되어서 이제는 먼저 다가가는 입장이 된 것 같고 요즘에도 많은 청소년분들이 와주시고 계시거든요. 센터와 그만큼 그 청소년분들에게 보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이번 수상으로 5회 연속 최우수 시설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올해 상반기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시설을 리모델링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시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복시TV 뉴스 황영재입니다.